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한 자유시민 네트워킹을 선언한다. 70년도는 스탈린과 모탱동이 주도하고 김일성이 앞장선 공산침략 앞에서 우리 선배 세대는 이렇게 부르기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자유위기 앞에서 평양봉개가 목전에 닫힌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소리친다. 엮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엮여야 한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SNS로 소통하고 조직으로 엮여야 한다. 그래야 마침내 자유통일을 위한 애국시민 단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자유통일 동맹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렸는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시작되었음을 온 세계에 선언한다. 2019년 1921일, 2019년 3.1절 국가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여자 일동.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문대인은 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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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인의 번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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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기레기들이 헤맬 동안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고든 말씀을 해오신 조갑제 댄크를 보시고 해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